봉사관에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. 안, 하! 좋은 일이 있나요? 한국... 한국 비자 나왔어요. 한국 비자 나왔어요. 이제 한국 갈 수 있나요?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려서 비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우리 안 같은 경우는 C-3-1 비자라고 해서 저희 배우자 관광 비자로 드디어 비자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. 한국 갈 날이 별로 안 남았어요. 그죠? 고생 많았습니다. 또 만나요. 한국에서 또 만나요. 그럼 베트남에서는 안 만나요? 베트남에서 만나고 한국에서 또 만나요. 다 또 만나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. 가자. 고고고. 지금... 가빠. 가빠, 가빠. 가빠, 가빠. 아, 삼송. 응? 삼송롱타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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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삼송롱타이야. 몇 개, 몇 개 입어봐야지. 몰라.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어. 야, 이거 엄청 더워보인다. 어? 이거 엄청 두꺼워가지고. 엄청 더울 것 같아. 응. 이거 엄청 두꺼워가지고. 엄청 더울 것 같아. 300만 원員 그냥len고들의 다리. 땅을 advise에요만, 막히장 olurs 고기를 이제ляю다. 뭐하고.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이쁜데 이걸로 지금 포토매딩을 하는 거죠 넌 같이 오는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먹어요 이걸로는 너무 잘 쓰지 않나? 뒤에? 뒤로 확 조인 거구나 되게 예쁘죠 저거는 너무 예쁘죠 다쳐서 어서 오 델 공주 어? 공주. 중전 마마 아메. 찡디엠 마마 응 어 이거 이쁜데? 냥이 어 오빠는 이게 딱 아주 저기 심플하고 이쁜데? 응 어떻게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이따 만나요 행갑라이 잘생겼어 내가? 잘해봐 지루? 오빠 뭐 다 지루어 오빠 이거 매생 촬영은 오빠 너한테 어디있니까 아 괜찮아? 응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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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또다 아 고 아 아 아 아 아 아 골라보시죠 아니 이거 박대정식이라는 청국장 네 청국장 안다고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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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아 한국 스타일 Pepsi 카멜 좋아 cope 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게 먹으러 왔습니다. 자 오늘 장모님 모시고 한식집에 왔는데 아주 배부르게 청국장까지 아주 잘 먹었습니다 네, 오늘 못한테나 아는 거 없구 역시 저희 장모님은 한식을 정말 잘 드십니다 청국장도 너무 잘 드시고 우리 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오메 띠 한곡 이야... 모나님 모나님 아니토이 아... 자 이렇게 오늘도 맛있는 한 끼 한식으로 또 이렇게 하고 갑니다 오빠 일어나 음... 눔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